꽁짜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꽁짜 입니다 꽁짜 네 안녕하세요 생모드 구독자 여러분들 생모드 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구독자님을 직접 만나서 레슨 해드리고 이제 피드백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는 이름하여 색출레 생모드 출장 레슨 생모드 출장 레슨 이라는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학하시거나 뭐 선생님이 있으시거나 상관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뵙고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잘하고 있는 것도 제가 칭찬해 드리고 그런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메일로 지원해 주시면 되는데 촬영을 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분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색소폰을 시작하게 된 사연, 경력, 나이, 성함, 핸드폰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날 같이 영상을 찍으면서 컨텐츠를 만들 계획인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던 가요, 클래식, 재즈, 팝 이런 곡들 저와 함께 해 주시면 되고 제가 그냥 질문 몇 가지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슨을 받으시고 그거를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역 상관없고 그냥 메일 주시면 됩니다 지역까지 주시면 되고 선정해서 메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사실 되게 피드백을 잘해요 제가 성격이 엄청 하루에도 수십 번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다 분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것이 문제고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원 많이 해주시고 대신에 조건은 연습 가능한, 레슨이 가능한 연습실 있으셔야 됩니다 같이 연주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이 있으셔야 돼요 집이거나 아니면 연습실, 작업실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레슨 해드리는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섹출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은 자주는 못 하더라도 2주에 한 번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짜입니다 공짜! 제 레슨이 그래도 싸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공짜로 받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기회니까 꼭 한번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받아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안 받아보신 분들,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은 레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랑 같이 섹출레를 같이 찍으실 분은 1회 레슨이니까요 그때 잘 받으시고 저랑 인터뷰 잘 하실 분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짜로 레슨 해드리고 제가 직접 갑니다 섹출레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 생모드 앙상블 지금 인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안산에서 하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이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섹출레에서 다시 또 재밌게 컨텐츠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모드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